함께 성장하는 오픈교육채널 자, 오늘의 맛술을 소개합니다.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순신과 그의 라이벌 원균은 조선 역사상 최대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기에 빠진 조선에 한 줄기 빛을 던져주었던 두 사람의 인연과 악연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순신과 원균하면 맛술이라는 단어가 바로 떠오를 정도로 두 사람은 역사의 라이벌이었습니다. 둘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와 경상우도 수군절도사로 임명되어 조선수군의 핵심인 전라도와 경상도수군을 나란히 지휘했습니다. 수군절도사가 무엇이냐고요? 해군사령관입니다. 조선은 각 도마다 수군기지를 하나씩 두었는데, 전라도와 경상도는 외적이 쳐들어오는 길목에 있었기에, 특별히 좌도와 우도로 나누어 수군기지를 두 개씩 두었습니다. 이 기지를 수영이라고 하지요. 그럼 수영의 위치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좋아요. 이건 내가 설명해 주지요. 경상도의 경우는 부산의 경상좌수영과 거제도의 경상우수영을 두었고, 후에 경상우수영이 지금의 충무시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전라도는 여수의 전라좌수영과 해남군의 전라우수영이 있었으며, 이곳에 군대 거주지인 영이 있었죠. 그리고 이곳을 책임진 권리가 수군절도사였어요. 줄여서 수사라고 했죠. 이순신 장군은 1545년 한성일 선비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세 살이나 더 먹은 서해 유성룡과 어울려 다니며, 어린 시절을 개구쟁이로 보냈습니다. 서해 유성룡이 지은 징비록의 기록에 의하면, 이순신은 동네 꼬마들을 모두 인솔하고 다니며 전쟁 놀이를 했다고 하니, 어릴 적부터 무장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했던가 봅니다. 이순신은 힘이 다른 사람보다 세었고, 말타기와 활쏘기에도 능해, 당시에 같이 놀던 사람들 중에 그를 당할 자가 없었다라는 기록 또한 전하는 걸로 보아, 젊은 시절부터 무위솜씨가 출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27세 때인 1572년 가을에 무과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런데요, 잘 달리던 말이 갑자기 고꾸려지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져 왼쪽 다리뼈가 부러지고 말했습니다. 시험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순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벌떡 일어나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고, 버들나무 아래로 가서 휘영청 늘어진 나뭇가지를 꺾어, 그 껍질로 다리를 고정한 후에 끝까지 시험을 치렀습니다. 비록 낙방은 되었지만, 이순신의 인내심과 끈기, 용맹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순신이 무과에 합격한 것은 32세 때인 1577년으로, 이후 그는 주로 북방에서 여진족을 상대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직운은 평탄하지 못했어요. 워낙 강직하여 상관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미움을 받아 다른 관리보다 승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때에 따라서는 관직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그가 전라주와도 수군절도사로 발탁된 것은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던 유성룡이 선조임금에게 적극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591년의 일이었습니다. 이순신보다 5살 위인 원균은 경기도 평택시 출신입니다. 무인 집안의 후손으로 일찍 무과에 합격하여 여진족 토벌에 공을 세우며 젊은 시절부터 무장으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여진족이 그의 이름만 듣고도 공격을 멈추었다고 하니 원균 또한 매우 용감했던 장수였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으니 주변 사람과의 불화가 잦아 그에 대한 여론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이순신보다 3년 먼저 전라좌수사에 임명되었으나 여론악화로 부임을 못했고 외란발발 두 달 전인 1592년 봄에 비로소 경상우수사로 한 지역을 책임지는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나는 매우 치밀하게 군사를 조련하여 외적의 침입에 충분히 대비해놨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을 받은 외군이 1592년 4월 오후에 부산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의 시작이었어요. 이후로 한반도는 1598년까지 무려 7년여 동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덕이며 동북아시아 3국인 조선, 명, 일본은 서로 물고 물리는 치열한 싸움을 전개했습니다. 맞습니다. 외란 초기 외군의 기본 전략은 수륙 병진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육군이 부산포로 상륙하여 충청도를 거쳐 조선의 수도인 한양을 신속히 점령한 후에 계속 북상에 가면 수군은 남해안에서 서해바다로 들어가며 조선의 곡창지대인 전라도 지방을 육군과 함께 합동으로 점령하는 전략이었죠. 그러면서 호남에서 양곡을 약탈하여 한강, 대동강, 압록강과 같은 물줄기를 오르내리며 북상하는 육군의 군량미를 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전은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남해바다에서 일본 수군을 연달아 물리치며 외군의 서해바다 진출을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산포에 외적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1592년 5월 6일 함대를 이끌고 부산 아래에 있는 서민 거제도로 향했어요. 이때 경상우수사로 있던 원균도 자기 휘하의 부하들과 함께 나의 군대에 합류하여 우리 두 영의 군사들은 5월 7일 합동으로 거제도 옥포 앞바다에 있던 일본 수군에게 치명타를 가했어요. 나는 본격적인 전투로 돌입하기 직전에 군사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강한 오조로 당부했어요.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고요하고 무겁기를 태산같이 하라 한 번에 명중시켜라 라고 말이지요. 우왕좌왕 하지 말고 평소 훈련한 대로 실전에 임하라는 동료였지요. 이후 나와 원균의 합동부대는 당포에서 다시 한 번 적을 물리친 후에 전라우수형 부대까지 합류한 상태에서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 최대의 승리를 거둔 한산도 회전을 치렀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순신 장군은 물살이 빠른 곳에 정박해 있는 외적을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하여 마치 학위 날개를 펼친 것처럼 군함을 배치하고 몰려오는 적을 대포로 공격하여 많은 수의 적선을 침몰시켰습니다. 이 전술은 학날개처럼 군함을 배치하여 공격하는 전법이라 하여 학익진법이라고 합니다. 2기 날개를 뜻하는 한자입니다. 아무튼 이 전투로 외군함선 66척이 불타 없어지거나 바다 속에 수정되어 버렸습니다. 이때부터인가 이순신과 나 사이에 준열이 발생한 때가 맞습니다. 한산대첩의 공을 인정하여 이순신 장군이 선조임금의 명예에 의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수군을 모두 통제하는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나는 이를 질투하여 이순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어깃장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조정이 먼저 나서서 원균을 충청도 육군을 지휘하는 충청절도사로 발령 냈다가 전라좌병사로 임명하여 이순신과의 갈등을 줄여주었지만 이 균열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앙금으로 남아 두 사람 사이를 내내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아트 좋아요와 구독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